이 학생들은 방아지시 학생입니다. 프리뷰 감소 때에서 우리 부끄리, 이러면 암라 방아리, 암라 방아지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의 상부와 그들의 힘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비라코는 나난하고 피우지 못한 남도이지만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난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마켓에 직접 가서 팔을 팔았고 돈을 팔다 한 손을 사서 좋은 팔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먼 돈을 가지고 아드론 대학에 이삿발라 바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의 아드론 대학에 반응이 되었고 그는 꿈을 이뤄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는 꿈을 이뤄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는 꿈을 이뤄어는 방아리시 상상으로는 룰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꿈을 이뤄어는 것입니다. 그는 꿈을 이뤄어는 것입니다. 그는 꿈을 이뤄어는 것입니다. 그는 꿈을 이뤄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멘 뭐입니다 아 아 고다 아 아 오 디아 링 더 ịch 아 아니 2 기억 아 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맞게 말아야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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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